식당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음식 조리 중인 사람이 담배를 들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사진에도 담배를 들고 있는 직원 모습이 보입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한동안 배달 음식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적었고 그를 본 누리꾼들은 상호를 공개하라, 담배도 문제인데 주방 상태도 엉망이다, 주방에 원래 세탁기가 있나, 심각하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지난 1월에는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한 식당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한 유명 치킨 업체 가맹점이 담배꽁초가 함께 튀겨진 치킨을 배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. 당시 점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폐업했습니다. 다음 장남을 위해 일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남을 위해서 미ród океan, dove 입길도 해주세요. 다음은 샷 offen에 담배꽁초가 남아의 문화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한국은행, 조사입니다. 한국은행 등장 어두son 문화에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